대단히 반갑습니다. 봉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기가 막힌 제품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경주의 가문사지 3층 석탑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멋지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소개라기보다는 리뷰에 가까운 영상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카스텔리 클래시피카 저지와 엔트락타 빕숏이 되겠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모델은요. 작년 21년도 모델이구요. 이제는 이 색상이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신상 제품이 잔차나라에 입고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영상을 보시면 잔차나라에서 상세하게 색상이라든지 기능에 대한 설명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 저는 작년에 한 해 동안 입었던 느낌 그런 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클래시피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어로 라인이 아니라 클래식 라인이구요. 어 뭐 딱 달라붙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 나는 배가 나오고 민망하다 뭐 그러신 분들은 이 클래시피카 라인을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175에 82kg 현재 이 저지의 사이즈가 m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타이트하게 입고 싶다. 반사이즈 낮게 가시고 나는 뭐 편안하게 입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사이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은 좀 도톰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덥겠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덥진 않아요. 제가 한여름에도 이 옷을 많이 입고 라이딩을 해봤기 때문에 뭐 편안하고 뭐 시원하게 시원한건 모르겠고 이 두께에 비해서 덥지 않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와인 색깔 뭐 버건디라고 하고 뭐 그렇죠. 하여튼 이 색깔은 이제 만나 보실 수가 없으니까 22년도 신상 색깔 뭐 상당히 뭐 이쁜 색깔들 많으니까 구경들 해보시고 이용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이게 10만원대에서 전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빅쇼 이야 이 빅쇼씨 정말 대박입니다. 예 고가의 브랜드 자전거들 참 많죠. 뭐 30만원 뭐 40만원짜리 뭐 이런 빅쇼들 엄청 많습니다. 그 뭐 아소스라든지 뭐 하여튼 유명한 그런 뭐 제품들 있죠. 뭐 그런 것도 제가 뭐 입어 봤지만 거기에 뒤지지가 않습니다. 예 뭐 요 제품 가격도 뭐 한 10만원에서 전후로 뭐 하면은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색상은 지금 네이비죠. 네이비인데 사이즈는 라지입니다. 제가 허리가 32인치 인데요. 뭐 엄청 편안해요. 첫째로. 첫째로 편안하고 제일 편안한 게 뭐냐면 이 밴드입니다. 밴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손가락 한 개 정도의 넓이기 때문에 한 5cm 정도 돼요. 이 뒷면이 이래요. 뒷면이 이 실리콘 처리가 작대 해가지고 완전 허벅지를 잡아줍니다. 이 진짜 이 착용감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쫀쫀 하다고 밖에는 제가 표현을 못하겠네요. 이 바지를 입는 순간 이 진짜 이게 착 달라붙는 그 촉감 와아악 그래서 저는 이 다른 바지에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이 실리콘 밴드의 그 감촉 때문에 한 5점 줍니다. 예 점수 5점. 5점 만점에 5점. 이 패드. 패드는 뭐 중저가 패드라서 뭐 그렇게 푹신하다든지 안장통이 뭐 뭐 하루종일 타도 안정통이 없다든지 뭐 그런 패드는 아니지만 뭐 키스 에어 패드라고 하던데요. 뭐 안장통이야 오래 타면 다 아픈 건 마찬가지죠. 뭐 비싼 30만원짜리라고 안 아프고 뭐 없죠. 안장통이야 뭐 어떤 브랜드든 다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거는 뭐 감안하고 타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 바지에 좀 단점이 있어요. 예 이게 어 저는 처음에 뭐 제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는 단점이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뒤에 따라오신 분께서 저한테 살짝 이야기 하시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보인답니다. 예 이렇게 하고 갔을 때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 지금 화면 화면상에 비치는 지를 모르겠지만 엉덩이 골이 다 보인대요. 예 그래서 나는 뭐 그런 걸 좋아하신다. 즐기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추천합니다. 예 뒷분을 위한 배려. 뒷분이 그런 거를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이 바지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 나는 그런 거 비치는 거 민망해서 안 돼. 그러시는 분들은 이거 사시면 안 됩니다. 뭐 전 제품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입고 있는 바지는 그래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또 이 카스텔리만의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요 패드 남자 앞쪽에 이 그 패드의 라인 자체가 상당히 좁습니다. 여기가 좁아요. 그래서 어 뭐 저는 청양고추기 때문에 뭐 조금 괜찮아요. 근데 오이 맛 고추다 뭐 뭐 그 정도의 고추다. 나는 나는 좀 어마어마하다. 이러신 분들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남자 앞쪽에 이 패드 라인 자체가 조금 낮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도 있나. 이 뭔 개소리야. 자 그리고 빕쇼 안쪽을 또 봐야 되겠죠. 예 요 안쪽은 이렇게 그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다시 뒤쪽은 이렇게 망사로 돼 가지고 예 땀 흡수라든지 어 이런 거를 통기라든지 원활하게 빼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망사로 되어 있구요. 어떻습니까. 좋았죠. 쫀쫀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작년 한 해 동안 입었던 카스텔리 클래시피카 저지와 엔트라타 딥쇼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됐을란가 모르겠네요. 뭐 주저리 주저리 저도 뭐 앞뒤 뭐 분관없이 뭐 설명하다 보니까 뭔 소리를 했는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번에 또 뭐 이런 리뷰 기회가 있으면은 저 체험기라든지 이런 것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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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겠습니다.